한국어 사용국가 English speaking countries 중국어 포미 국가 바이셋데알블라 니홍어 시오스를 끄니 힌디파시 대성 유필군 작가는 1938년 대한민국 경기도 하남시에서 태어났다. 동국대학교 교육대학원 미술학을 전공하였고 1981년 출판문화회관에서 제1회 개인전을 시작으로 1982년부터는 일본에서 많이 활동하였다. 특히 다가라스카스케어 갤러리에서 초청을 받으므로 93년도에는 일본 영감에 호당 6만원에 등록되었고 작가만의 독특함은 캔버스 위에 그림을 그리고 그 위에 우표를 붙여 세계 최초로 우표와 페인팅을 접목하여 새로운 장르를 만들어 나갔다. 그 결과 2012년에 프랑스 메타노니아 갤러리에서 초청받아 세계의 미술의 호가들에게 알리는 계기가 되어 현재 영국 미국에서 초청받은 상태다. 1938년 유필군 작가가 영어 헤넘 스튜디 파인아트 그래듀스 스쿨 학생회의 영어 헤넘 스튜디아트는 동국UE 유퍼를 처음에 외국에서 일을 하는 장르를 영어 헤넘 스튜디아트는 1938년 U.P.O.G.M. 출생在韓國京畿道河南, 學習美術研究生段的教育, 한국東國大學. 在1981年出版, 第一次在文化中心舉辦個展。 在日本,自1982年以來, 大量的活動, 特別是臨近拉克羅斯恐慌在畫廊的邀請. 1993年庫軍註冊為六萬日元, 日本的啟發。 唯一的藝術家在畫布上的圖片, 然後在上面付郵票。 世界上第一位郵票, 並創建了一個新的流派的繪畫。 1938年後, 一位郵票, 一位郵票, 在1982年後, 日本的活動。 特別是在恐怖的地方。 在1993年度, 日本的影響, 이 시각 세계였습니다.